콜떼기가 모졌어, 콜떼기가. 가자, 가자. 아휴. 기분 좋지, 엄마만 나갔고. 해피 해피. 짜장아. 아, 신발 방금. 오빠 방금 나왔어? 아니야, 나 저기 한 바퀴 돌고 왔어. 저기 아파트 단지? 어, 근데 네가 그 맥주 사느냐고 카드 긁힌 거가 날라오는 거야. 어? 설마 저 편의점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걸어가더라고. 아, 나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응. 들어가가지고 이거 산 거 놓고서 짜장이 데리고 나와서 여기 동네 이렇게 한 20분 돌아주려고 했거든. 좀 이따 맡기고 가자, 짜장이. 집에 혼자 있으면은. 안 돼. 안 좋죠. 짜장이 없으면 못 잔단 말이야. 짜장에도 나 없으면 못 잔.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오빠 있잖아, 오빠. 오빠, 오빠 잘 때 뭔지 알지? 내가 맨날 깨우잖아. 코? 코 걸어가지고? 아, 그러고 막 대각선으로 자. 그러니까 내가 막 다리나 이런 데를 어떻게 놀 수가 없으니까. 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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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맥주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왜 저래? 어떤 거래? 할 말은. 투루아! 투루아! 뭐야, 어떤 거 해야 돼? 나 할 줄 몰라, 이런 거. 너무. 아니, 근데 이게 캠에서 하는 거랑 이거랑은 아예 달라, 진짜. 브이로그는 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채팅창이 없잖아. 아, 그게 중요하지. 여기는 채팅창이 없잖아. 맞지? 라이브 할 때는 다른 거 채팅창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거잖아. 제일 중요하지, 그게. 맞지? 아, 그냥 형 원래 평소 모습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재밌잖아. 아, 그런 거야? 그렇게 막 꾸며낸 그런 가식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뭐야? 맥주. 맥주 얼었어, 그거? 조금 얼었는데? 일단 들고 갔어. 들고 가고. 만약에 안 녹으면 거기서 사먹으면 되니까. 아, 쏘맥이지. 아니, 근데 이거 뭔 쏘맥이여. 거기서 벌써 취하려고, 또? 소주처럼? 술도 제일 못 마시는 사람이. 나는 원래 항상 약으로 하잖아? 2회 말에 취해. 한 다음에 9회에 취할게. 항상 됐었어, 약으로 갈 때마다. 취한 상태로? 항상 됐었어, 항상. 일단 꼭. 소주는 없어? 아, 아니야. 가서 있으면 먹자. 소주 있어요, 있기는. 아, 있는데 진짜 소주 먹으려고? 어. 그럼 소주 하나 가져가. 소주. 통장으로 거기서 가자. 어, 미식으로 하니까. 아, 참 거기 소주 못 갖고 들어가. 병, 병 반이 많네. 병 반이 많네. 어, 병 반이 많네. 맞다, 맞다. 왜? 아, 또 잘생긴 척 하네. 아, 잘생긴 척 하네. 내가 뭐 했는데. 아니, 내가 뭐 하나 있으면 그래. 아니, 저 창가 보면서 저 프로필 사진 찍는 것처럼 또 하는 거잖아. 아, 카톡, 카톡 부사 같은 거. 아니, 저 각도 좋아하더라고. 저 왼쪽, 왼쪽 얼굴 좋아하더라고. 아, 정면에는 뭐. 아, 정면에는 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오른쪽 얼굴 자신 있는 사람 있고 왼쪽 얼굴. 자신 있는 사람 있잖아. 다르잖아, 나. 여기서. 형도 그런 거 있어요? 좌우? 아니, 나는. 그나마 왼쪽이. 왼쪽? 그나마 왼쪽이. 어. 제일 무난해, 그냥. 사람같이 생겼어. 왼쪽이. 그러면 형님 먹방 할 때도 왼쪽으로만 찍어요? 아, 왜? 아니, 그래도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도 안 해버리는데. 옆으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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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목방으로. 옆으로만. 아, 썸네일이 안 나오나, 그러면? 잠깐만, 그거 어떻게 저런 거 같은데? 아니, 한 번 해봐. 재미로 그냥. 그래서 반응 좋으면 한 번씩 또 해보면 되지. 아니, 구도로 좀 바꿔보는 거지. 어, 어. 형 정면으로 나와서 지금. 더 안 낼 걸 수도 있어. 안 낼 수도 있어. 야, 야. 누가 본데. 그거는 어, 네 생각 아니야? 어, 네 생각. 근데 그 생각도 나도 가끔은 좀 해보기는 해. 아니, 왜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 얼굴도 중요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얼굴이 중요한 게. 뭐, 나타나잖아요.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깨가 하는 거야. 성형을 좀 해봐야 되나. 형, 그 성형 안 하면 안 돼요. 저처럼 타고나야 돼. 그거 또 맞죠. 가요. 흥삼이 사진 들고 가요. 아, 진지하게 나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지하게. 혼자 찍는 게 좀 재미가 없어, 인제. 아, 진짜요? 누구랑 찍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거? 부부먹방. 부부먹방? 아니, 근데 요새 엄청 잘 되더만. 아니, 그러고 부부먹방 하면 좀. 저도 근데 이제 가족이랑 같이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채로. 한 번씩 혼자 찍을 때도 있고. 같이 찍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메뉴 선택이나 이런 것도 좀. 맞지? 어, 나 그렇게 너무 부럽더라고. 응. 나도 누구랑 같이 찍고 싶다. 너? 너는 근데 혼자 찍어도. 그냥 충분하잖아. 아, 그냥 같이 먹는 게 좋지. 하여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부부먹방이야. 여기 한번 저기. 소개 한번 해봐요, 여기. 아, 공개? 어, 공개구원. 공개구원. 아니, 그래갖고 나는 진짜. 아니, 그냥 진지하게. 진지하게. 어, 진지하게. 나는 솔로. 아, 나는 솔로다? 어. 난 진짜 생각을 해봤거든. 지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첫날에 선택은 나 무조건, 무조건 못 받아. 아, 볼맨 스타일이라서. 내가 봐도 무조건 밥 혼자 먹어. 어, 그러면 거기서 혼자서 먹방 찍으면 되겠네. 어, 분량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 역시 먹방 유튜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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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솔로다. 나는 내 거 홍바라고 하면 절대 없어. 나는 속일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속인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냥 비공개. 그냥 프리랜서. 가르마 인지도가 있지. 가르만데 딱 보면, 어, 가르마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그러면 이거 보는 사람 중에 혹시, 거기 나는 솔로, 거기 제작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섭외 들어오면 가나요, 형님? 섭외? 한번 나와봐, 오빠. 근데 진작에 생각을 해봤는데, 괜히 나갔다. 아이고. 아, 욕먹을까봐? 그것도 좀 어찌롭긴 하지, 괜히. 빌런 낼까봐, 빌런. 어, 괜히 제일 두렵긴 해. 그거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어? 빌런 가능성이 있어, 빌런 가능성. 난 무슨 빌런. 아, 여기서 말할 수 없지, 카메라 켜고. 아, 나는 가서 술만 적당히 먹으면 돼. 아, 거기 술도 먹잖아, 맞죠? 거기 보면은, 술은 거의 매일 먹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형 나가면 안 된다. 그럼 왜 형 왜. 뭐, 술 많이 먹으면? 아, 왜냐면 형 막 이렇게, 졸고 막 이러면은, 불량이 안 나오잖아. 맞지? 졸고, 다 수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 그 다음날 뭐 어디 가줘 이랬는데 막, 계속 방구석에도 안 나오고, 계속 자고 있으면은. 그렇지. 막, 여성분 막,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은, 욕놓을 거 같은데. 딱 가면 이제, 한 명 반씩만 먹다 줘 봐. 한 명 반씩. 아니, 난 없이 진짜다니까.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TV프로그램 같아. 왜냐면, 뚫고 있으면 앞에 숫자가 바뀌어요. 4, 4대 부록이야. 부록도 아거든. 몇 개월 안 남았네요? 반년 남았나? 알지 형, 아니야 아니야. 그 저기, 한국식 나이 폐지 되잖아. 한국식 나이 폐지 되면 형. 최고의 수혜잖아요, 형님. 잠깐만, 그 분, 잠깐만 나 지금 몇 살이 없나? 생일 안지는 하나셨죠? 어, 알지. 어, 생일 안지는 서른 일곱이야? 오. 야, 그거 두 살 수혜 봤네, 두 살. 그거 좀 괜찮네. 아, 근데. 약간 40 가까워지면은 그거 민감하잖아, 약간. 한두 살 줄어드는 거 한두 살 줄어드는 거. 그러면 형님. 그러면은. 저희끼리는. 나이를 형님 좀 줄이시는 게 어떻습니까? 40대되면 좀 너무 서글프니까. 아, 들어봐. 야. 쇼핑을 해도 이제 9,900원이나 10,000원. 차이 크지. 아, 근데. 난 그 이해 되거든. 진짜. 내가 그래. 그러면 저희끼리 있을 때 나이를 한. 세 살 정도. 낮추는 게 어때 형님? 아, 그렇게 한들 뭐 누가 알아주나. 반갑다 친구야. 어? 엄마? 아니, 근데. 아니, 친구. 아니, 친구 하면 돼. 친구, 친구.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아, 맞지, 맞지. 어, 나는 근데. 아직도 나는 내가 살펴보는 중반 같은 느낌이야, 느낌. 아니, 동환이에요. 아, 근데 그거 많이 들어서 좀 지겹긴 한데. 네? 아니, 솔직히 많이 듣긴 해.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40으로는 안 보이지. 아, 40 안 됐으니까 아직. 아니, 40대도 40으로는 안 보이지. 그냥 나는 근데 지금 내 나이로 딱 보는 거 같아. 가끔 한 살, 어리게 보는. 가끔, 어, 38까지 모는데. 아, 세월은 피임할 수 없더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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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홈진님 아니세요?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그렇죠? 저, 진짜? 어, 맞네. 대박. 뭐 살 건데? 여기 메뉴판 여기 있네. 나는 양념. 어, 양념 제일 무난해. 아니, 두 마리 사라, 두 마리. 양념? 양념이랑 홀에다 한 마리씩 할까요? 양호? 예? 아, 씨.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양호 드릴게요. 그렇지. 화이트폰. 하하하하하. 험. 확실한 나라 today. 염쪽이야? 진짜 econrdcom. 그건 더 나아? 나, 어떻게? 성분, 상담. its feas이 아니라, 나 이거 좀 널널하게 한번 입어봐 그래도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작아보이진 않지? 어 그거 사 그러면 전 괜찮으신거지 그래서 이거 마킹해서 딱 옷 다 마킹 되잖아요 그럼 오 하면서 한번 놀래주면 돼요 아 하면 오 이렇게 돼? 우와 뭐야 알았어 막 나오네 뜨거운 운동도 됐습니다 뜨거 뜨거하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되네 이봐 지금 뜨거? 뜨끈뜨끈하지 안 짠구나 이거 원래? 저처럼 날씬하면 짠굴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날씬하면 너 짠굴거야? 다 안 짠굴도 될걸 밑에만 몇 개 짠굴 짠거? 아 다 안 짠굴도 될걸? basis 가자 가자 딱 맞네 어 잘 어울리네 그냥 배 Beck님 즐거운 거 하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front 등장 오 breeze 據ола 잘 보이지? 엄청 잘 보이네 오 맞네 어딨는데 4명 자리던데? various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있어? 여기 두 개 위에 안에 이렇게 있나요? 근데 위에 의자가 저렇게 되어있다? 일단 올라가, 가자 이거 의자가 왔어 오, 그래도 되네 움직이는 거네, 그러면 안 되네 역시 달라 형, 리액션 뭐예요? 아, 원래 이래요 마침부터 형님 시작 전에 한 잔 까고 시작하는 건가요? 차가워 차가워 아직? 어, 시원하다 냉동실 넣어놓길 잘했네 한 시간 남았다, 시작하려면 아니 근데 원래 야구는 술 기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술 먹으러 부른 거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취해야 된다니까? 지금 먹고 또 부족함 먹으면서 또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아, 너무 먹었는데 얼어있었네 시원하겠다 딱 좋게 될 것 같아 약간 냉동실 넣어놓길 잘했네 그렇지 이거 저기서 그것도 나와, 중계도 진짜? 진짜? 거울어있다 나 근데 여기 엄청 시끄럽다 우와 엄청 좋아하다 야, 이거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킨 먹어요 오우, 진짜 맛있어 오우, 진짜 맛있어 오빠 오라이도 좋아하잖아 아, 오라이도 좋아하잖아 아, 오라이도 좋아하잖아 치킨아,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다 맛있네 근데 여기 약간 자리가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거다 그래서 남들한테 안 보이네 제일 뒤에 보이래 응 보통 앞으로만 보다 응 와, 한 잔 해 짠 아, 좋다 짠 짠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잖아 목은 하나거든 뜯어먹는 재미가 있거든 아아 아이고 아, 형 그런 추임새 편집해도 돼요?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후라이드는 뜨뜻한데 저거 좀 차갑다 응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치킨보다는 닭강정? 아니, 닭강정이지 응 뭘로 안 먹어봤는데? 응? 한 번 먹어봐요, 맛있어 후라이드 맛있어 후라이드 맛있어 후라이드는 갓 뗐는 거고 이건 약간 좀 불텐네 응 근데 양념은 또 저거 순살로 안 사면 먹기 되게 힘들어 이런 데서 장갑 갖고 와야 돼 제가 옛날에 야구 좋아해가지고 야구생 때 야구장 알바 있었거든요 무슨 알바야? 이런 거 표 검사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 너는 먹기만 하냐? 말을 안 하고? 네 브이로그인데 좋네 오빠들이 말이 근데 말을 너무 잘해 저도 처음에 야구장 알바 할 때 야구도 공짜로 보고 야구 좋아하니까 어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 왜? 여름대로 덥고 형 억지 억지 리액션 좀 하지 마요 억지 리액션 왜? 응 뭘 이러면서 막 아 그리고 또 이게 다리 저 사야 될 거 같아 이거는 일부 먹고 또 찢자고 아 형 옷을 안 사가지고 그림이 안 나오네 아 근데 두 명하고 한 명 이상해 이거 들어가야지 나는 중간에 심판 아 근데 2대1로 갈구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오늘 저희 팀이 이길 거니까 근데 하나는 질 가능성이 많아 진짜 그것만 이게 가능성보단 질 가능성 어제도 역전 당했어요 아 그래? 네 음 두 회 역전 당해서 두 회 어제도 두 회 아 두 회? 응 떡볶이 두 개 네 드릴게요 어 꼬치 여묵 떡볶이 두 개랑 꼬치 여묵 하나 맞으세요? 네 떡볶이 두 회랑 떡볶이 맛있게 생겼거든 그니까 그리고 많이 준다 이거만 사갈 거야? 아니 여기 여러 가지 편이니까 딱 먹고 사가자 어우 그만 먹자 이거 먹으러 왔어? 응 나는 야구 잘 모르니까 먹기라고 해야지 아 이거는 족발 누가 먹기라고 했으면 했는데 오빠 이건 호라이드에요? 어? 이거 호라이드? 나에게만 달린 거 이거 편육인가? 어 편육 근데 지금 먹으면 좀 이따 못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배불러서? 그쵸? 그니까는 지금 맛을 지금 먹어도 소화시킨 거고 가서 먹자 아니 뭐 청주 가서? 응 청주 가서 청주 가서는 먹지 시간이 몇 시간도 있는데 소화시킨 거 네 술 먹을 때는 술을 위주로 먹어야 돼 안주를 적게 먹고 응 나는 원래 그래 나는 100개 먹고 싶어 진짜 아 아 아 내가 먹을게 떡볶이 맛있게 생겼는데 떡볶이 밖에 없네 떡볶이도 맛있다 응 허재 오빠 너 밥 안 먹고 했지? 네 나는 이런 최저 떡볶이보다는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없는 거 근데 맛있어 오빠 맥 없는 게 맛있어 옛날 떡볶이 어 나도 아까 거기 신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거 샀어 아 잘했네 그거는 우리가 항상 자주 먹는 거니까 저희가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맛있네 어 그게 맛있지 근데 왜 안 드세요? 알았지 형 영상 그럼 억지로 먹은 거예요 영상에서? 나 술 나 술 먹는데 술 위주로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건 뭐예요 형님? 그 한 번씩 반주하시면서 먹방 찍는 거 있잖아요 어 그때는 억지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밥 보면서 국수를 조금 먹고 아니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음식량을 적어 아 국밥류 이런 거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당연하지 먹방 하루이틀 하나 언투데이 하나 생각한다 강진 서승현 상품 상품 승리를 원하는 빈축 당첨 부탁드려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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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웃어. 시작하자마자 일단 먹네. 넌 떡볶이만 먹고. 나는 그냥 웃기만 먹고. 웃기만 웃고 그냥 웃어 하는 거. 왜 웃겨, 저게? 아니, 응원하는데 몸짓이 웃기잖아. 뭐야, 뭐야? 너무 와. 안 돼, 안 돼. 왜 뛴들이 몰라? 응? 왜 뛰어나지, 우리야. 알아. 돈 던져서 저쪽 굴러가서 이 사람이 1루에서 2루로 넘어가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플라이 되면 딱 이렇게 궁 잡고 나서 태그 플레이에서 갈 수 있거든. 아니, 플라이가 뭔지 모르고 태그올이 뭔지 모른다고. 이게 뭐 됐지? 너무 어려워.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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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시험에서 보고 있는 거다. 시험에서 보고 있다고? 둘 다? 약간 아메리카노 부성물이야. 맞지? 아니 전화 올 때마다 이렇게 뒤집던데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근데 왜 황급하게 자꾸 숨겨 전화를? 있었으면 좋겠다. 스팸이야. 왜 웃어? 뭘 웃어? 나 가만히 있었어. 아니야. 나 계속 이 표정으로 있었어. 근데 너무 예상 외로 점수가 너무 안 나. 벌써 6회인데 1대1. 근데 진짜 잘 먹는다. 그치? 역시 먹던 음식이야. 평생은 계속 먹어. 뒤에 거의 다 먹었어. 여기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몇 년 가면 안 되는데 형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9회 말까지 안 끝났어. 아니 내가 저번에 야구장 갔을 때 말해줬잖아. 그래서 그건 알잖아. 잡으면 여기 공격하는 사람이 죽는 거고. 그건 알아. 이거 한 칫솔 딱 큰 거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이즈가 없었어. 여자들이 다 95 입으니까 그것만 딱 떨어졌네. 이거 뭔데? 90. 90. 사이즈 없었어. 나는 분명의 핸드폰으로 결과 확인하자. 그래야죠. 왜냐하면 식당이면 문 닫으니까. 아 근데 요즘에 최근에 연장가고 못봤는데 또 하필 오늘 연장이네? 오는 날이 또 연장 1대1로 나는 야구 잘 몰라가지고 성주가서 한잔 때리면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별거만 보면 되잖아요 별거만 맞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나온거야 평화를 위해서 맞잖아 야 일로 나와 형 정규 촬영 아 뭐야 돌아왔다 돌아왔다 안 찍잖아 아 지금 찍고 있어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지금 몇 병 먹었지? 야구장에서 맥주 먹은 거 빼고 한 10병은 넘게 먹은 거 같은데 10병? 10병? 아니 10병은 무조건 넘었지 펫집에서 한 4개 아니야 거기 한 대 6개인가 6개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3개? 아 그 정도 먹었나? 3병? 넘어 아니 그 아래 잘 생겨보이는 거 아니야 태형은 그냥 생리지방이 형상인데 웃어 뭐라고요? 그냥 놔둬 먹고 어디갔어? 3시인가요? 3시 넘었네 3시? 나 앞에 찍은 거 날아가서 안주가 너무 비실한 거 아니야 근데? 아 이거 훌륭하지 아 너무 많이 먹고 왔어 아 앞에가 뭐가 잘 나온 거야? 너무 많이 먹었어 당한다 황에서 먹어 아 영상이 다 나온 거야? 영상? 아니 아까 그 저기 펫집에서 찍은 거 그게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 오빠 기억 안 나지? 뭐가? 펫집이 다가가 물에랑 개불이랑 그거 전부 내자 다 먹었잖아 맞아 그거 나 또 왔잖아 모르겠지 자기 놈아 뭔 소리야 나 완전 멀쩡해 놈아